안녕하세요. 저는 뮤지컬 스릴미의 그 리처드 역을 맡은 윤승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네이슨의 나 역할을 맡은 최재웅입니다. 우선 스릴미에 참여하게 돼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. 사실 처음에 제가 이 배역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많이 설레고 또 긴장이 되는데 이 긴장감이 또 너무 행복합니다. 그만큼 제가 이 역할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. 네 저는 이렇게 수년간 사랑받고 있는 뮤지컬 스릴미를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준비해서 무대에서 뵙겠습니다. 저는 오늘 프로필 촬영 현장에 되게 스릴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스릴이 있었습니다. 아 맞아요. 네 저의 스릴은 프로필 촬영입니다. 나에게 스릴이란 도전인 것 같습니다.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냥 하기 쉽고 또 잘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 열정도 생기고 또 제 인생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는 스릴이 도전입니다. 도전. 네. 그냥 이 네이슨이 저랑 잘 어울렸다. 감히 찰떡이었다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저는 대본과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. 탄탄하게 잘 짜여진 대본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끔 만드는 음악이 저는 일단 이 두 개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사랑하자. 사랑하자. 아 좋아요. 사랑해야죠. 아 동현이 얼굴에 머리. 다 잘 부탁드립니다. 아 잠시만요. 다시 다시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동현 배우님. 동현이 형. 동현이 형 아직 인사 못 드렸는데 같이 밥 먹고 또 친해지고 또 같이 얘기 많이 나눠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조심하시고 무대에서 뵙겠습니다. 열심히 연구해서 저만의 네이슨을 또 표현해 보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7월 20일 충무하트센터 중국장 내가 중국장으로 하니까 7월 20일 충무하트센터에서 자 우리 호흡 한번 내쉬죠. 7월 20일 충무하트센터 충무하트센터 중국장 블랙에서 만나요. 고생했어.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Mit your you 아멘